5월 상품 보면요 초간표 암보험 신상품이 나와요 갱신형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보험보다 간편하고 3, 0, 2보험이에요 3개월 이내 0은 입원수술을 안보고요 2년 이내 6대질환 본다 밸류플러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5월부터 주계약, 특약 이렇게도 되고 그 다음에 더 간병보험 그래서 유병자도 75세까지 간병인 최대 23만원까지 그리고 더, H, 건강보험 프리미엄과 베이즈 있는데요 뇌혈관이나 환자도 뇌심 치료 한도가 대포 인상이 됐어요 나머지 특약 여러개 있다는거 자 밸류플러스는 장교형 등급 제가 65세 전에는 100만원 66세 이상은 70만원 장교형 1, 2등급 시설급여도 같이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더, H, 간병보험 관절질환도 2천만원 욕창진단도 200만원까지 그리고 더, H, 건강보험도 질병후장애와 혈중종애, 관상농매 여러가지 담보도 넣을 수가 있다는거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신사품, 암보험도 일반암 60세 전에는 3천만원 그리고 토액질병 600만원 갚기경제 20%가 되죠 네, 그리고 항암약물 방사선, 네 60세 전에 1000만원 60세 이상은 600만원 이렇게 가입이 된다는거 그리고 더, H, 초간병, 간편 암보험에는 여러가지 담보를 넣을 수가 있다 H 생명도 저렴하긴 한데요 큰 벨이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5월 1일날, 수요일날 근로자의 날을 맞이해서 암보험이 출시가 되죠 네, 그래서 그전에는 2년 이내 암치료자와 치료자 외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초간병 그전에는 시그니처 암보험에는 전체 3개월 이내 입원수술 추가 재검사 있었는데 지금 전체지병 3개월 이내 입원수술 이건 똑같습니다 두번째는 전체지병 2년 이내 입원수술 하지만 지금은 고지사항이 없어요 5년 이내는 암, 간경화, 투석중인 만성 지금은 2년 이내 암만 봐요 암만 보기 때문에 뇌혈관이든, 허위성이든 안 본다 그래서 305 3개월 이내에 무조건 빼박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안 보고 그 다음에 2년 이내에 지금 암만 본다 그래서 뇌질환, 심장질환을 안 본다는 거 넘어갈게요 자, 20년 선택하면 좋습니다 밸류플러스 보장보험이에요 장기요양 지금 저렴하게 가입이 되죠 1호 등급은 월 100만원 장기요양 시설은 1, 2등급 시설급여도 시설급여도 3, 4, 5등급이 있지만 우리가 3, 4, 5등급은 장기요양 시설, 요양원에 입소하기 쉽지 않아요 물론 환경이 열악하던가 누가 돌볼 수 없는 상태 혹은 치매 환자는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심사를 넣어서 3, 4, 5등급 받는 사람들도 장기요양 요양원에서도 80%까지 보장을 해줘요 15%는 본인 부담금이고 이런 부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황금류 있는 건 7년만 납입해도 100%에요 20년 시에는 126% 그래서 일단은 황금도 받고 그리고 나중에 장기요양 등급 받으면 납입 면제도 되고 그리고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 사망보험금 1,000만원 넣어들었고 체증보험금도 있고 증액보험금도 있고 사망시에도 8,239만원까지 나온다는 거 그리고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일단 100만원 그리고 옆에 보시면 증액보험금 7만원에서 66만원 그리고 재가급여 이용시 매월 166만원 100세까지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10년이 아니고 100세까지 보장이 되다 보니까 이 상품 표준형은 정말 저렴한데 유병자보험은 매우 비싸다 라이나 이상만큼 자 7년납입으로 50만원 넣었으면 7년 시점에 전환하시면 15년 시점에 중도인출 15년 시점에 천만원 인출하고 해외여행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7년 납입하면 57세 정립전환이 가능하죠 총 납입보험료 3천만원 완납은 42,000원 이렇게 되는데 황금률은 쭉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비교해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더 애찔 간병보험 나이가 많다고 아무거나 준비하지 마세요 표준체도 유병자도 75세까지 간병인 보험 간병인 23만원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의로 인한 간병 타사 간병인에 가입했으면 2,565만원 하지만 한화는 3,420만원 질병도 1,680만원이지만 한화생명은 2,576만원 된다 그래서 간병인 지원 15만원 종합병원은 2만원 되고 상급병원은 3만원 이게 또 플러스알파로 나오죠 그리고 3대 암내심으로 간병인 플러스에 3만원 그리고 유안병원은 3만원 보험료가 4만원 타사는 하지만 한화생명은 23,282원 거의 절반 수준으로 보험료가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5월에 관절질환도 라이나처럼 한도가 상향이 돼요 중증 4단계 500 카티스템 1000만원 유마티스 2000만원 빅맥이랑 카티라이프가 되는지는 약간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거는 제가 다음주에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0세부터 79세까지 태행성 관절염은 22.9% 수술 후 83.8% 수술 후 83.8% 태행성 관절염 4단계까지 카티스템 수술 많이 하죠 그래서 요렇게 많은 비용이 든다는 거 그래서 무릎 줄기세포 간병플랜 요런 식으로도 같이 가입하면 일단은 중증 무릎관절 연고손상 그 다음에 관절염 카티스템 특정 유마티스 요렇게도 가입이 되고요 욕창 진단비 중증도 용창 진단비 척추 및 궁굴계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수술비 그리고 간병인 요한병원 요한병원 제외 상급병원 이 모두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최고 23만원 맥시멈으로 요렇게 넣어도 보험료가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에 2040에 젊을수록 진단자금이 매우 중요해요 특히 점점 젊어지고 있는 비파열 내동맥류 i67.1 환자분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비파열 내동맥류 꽈리는 내열관질환의 진단비 특약에서 보장이 된다 일단 특약 내열관질환 전체에 보장하는 한화생명이 내동맥류만 보장하는 타사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진실이에요 부정맥 i47-48 발자성 및 빈맥 그 다음에 심바세도 및 조동 그 다음에 기타 부정맥 진단은 허율성 심장질환 안해도 될까요 삐 안됩니다 허율성 심장질환은 질병코드 6개 거기는 협심증이나 급성신근경색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빠른 치료도 필요한 5060 5070 수술자금 중요하니까 뇌심 수술비 치료특약 가입안도가 대폭 상향이 되었다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내동맥류 결국엔 수술이 중요하구요 암보다 생중률 낮은 심부전 조기치료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뇌동맥류 관상동맥 성형술 급여 부정맥 특정 검사비 그 다음에 급여 심장 부정맥 고주파 이런 부분들도 준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뭔 띈는지 아시겠죠 암 더 완벽해진 비갱신형 진단비나 소액 질병 갑기영재 대장전망내암 20% 되니까 거기다가 뇌혈관 허율성 진단비 급성 수술비까지 골절 치료 장애 입원비까지 완벽하게 일단 넣어드렸습니다 더 넉넉해진 진단비죠 암 1억 뇌혈관 5천 갑기영재 대장전망내암 2천 20%이니까 허율성 5천 항암약물 치료비 3천 항암약물 방사선 치료비 750 급성 3천 내추럴 5천 이 두개는 거의 보장받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거는 큰 의미는 없다 네 완납시점에서도 거의 황금률이 100% 이상 여자분들도 136%까지 보험료는 7,8만원대로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5화 2일부터 정기보험은 하나 생명이 나오는데요 황금률이 높다 요런거 말고는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요 ні 그럴수 허ec 에리 Reading The